치고나서 일어나지 마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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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힘 빼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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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좋아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오 좋아 여기서 다리를 찍고 공이 오면 멤버를 딱 밀고 왼 다리가 이렇게 돌아가야 돼 턴 되면 오른 다리 딱 돌아간다고 이렇게 찢어지면 찰 수 있어요 네 아마추어들이 이걸 잘 못하는 이유가 이 밸런스가 안 맞아서요 근데 이렇게 딱 찢어지면 밸런스가 딱 안 된다고 네 차면서 다시 찢으면 다시 밸런스 맞고 이렇게 이쪽으로 치세요 네 그렇지 근데 뭘 하냐 그렇지 차야지 더 오른발 차 그렇지 일어나야 해서 그래 그렇지 어깨 일하지 말고 탁 그렇지 나이스 일하지 말고 그렇지 일하잖아 일하면 안 돼 그렇지 수비주는 요즘 수비에서 공격도 잘 해야 돼요 공격 안 하면 상대방이 띄워줘 그렇지 탁 돌려서 그렇지 오른발 꽉 차야 돼 그렇지 힘 빼고 괜찮 빵 그렇지 더 더 찢어 그렇지 오케이 좋아 좋아 되잖아 임팩트 일어서지마 그렇지 더 차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 안 찢어지잖아 그렇지 이 힘이 딱 들어가야 돼 이거 힘들어도 이거 해봐요 이 힘이 딱 들어가야 돼 이 찢어진 힘이 딱 들어가야 몸이 안 흔들리고 그 힘을 이용해서 여기 그러면 장단지 허벅지에 딱 근육이 팽팽해진다고 특히 이 내전근이 발전된다고 이걸 하면 병사 안 쓰던 근육이라고 그러죠 화이팅 그렇지 더 차야지 그렇지 나이스 공 안 들어와도 되니까 임팩트를 발로 그렇지 아까도 다르잖아 딱 찢어야지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오우 다르잖아 그렇지 더 차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이러하지 말고 그렇지 이번엔 이제 똑같이 똑같이 우측에 오는 공 우측으로 공을 주면 똑같이 아까도 이렇게 했죠 이걸 우측으로 살짝 돌아서 빵 다 이쪽으로 치고 여기가 찢어져 똑같아 네 그리고 오른발 팍 그 다음에 오른발 뒤꿈치는 디뎌어 있어야 돼 백스윙 끝에서 땡 멀어서 그래 자 발을 돌려서 그렇지 이쪽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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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나이스 많이 좋아진 거야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멀면 안 돼 그러니까 어찌 그렇게 오른발로 딱 잡아야 돼 똑같아 그렇지 나이스 멀면 안 돼 그렇지 더 이쪽에 틀어서 그리고 찢어져야 돼 여기가 찢어져야 돼 이쪽으로 가서 탁 찢어져야 그리고 앉을 때도 이렇게 앉아야 돼 이게 되게 힘든 힘든 건데 , 보통 사람들이 앉으라고 하면 이렇게 무너진다고 그게 아니고 딱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앉아야 돼 그래야 여기가 오른쪽 왼쪽 전부 다 다 이 허벅지가 탄탄해서 딱 낀다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무너진다고 딱 잡아서 이렇게 자 가봅시다 여기서 그렇지 나이스 좋아 그렇지 좀 멀어 그렇지 오케이 그리고 멀면 오른바를 차면서 공 가까이 가면 돼 네 이쪽에서 그렇지 일을 하지 말고 다 찢어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그렇지 이제 마지막 이걸 똑같이 돌고 치고 뛰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멈추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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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을 하지 말고 그렇지 힘들어도 그렇지 일로 그렇지 그렇지 일어나면 다 나가 그렇지 일을 하지마 다리를 찢으면 안 일을 하지 그렇지 고관절도 이렇게 세우지 말고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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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일어난다는 의미가 이거야 아직 힘드니까 아직 체력이 생겨요 지금 이제 4개월째잖아요 네 이제 체력이 생겨요 자 여기서 앉았죠 일어난다는게 뭐냐면 오른발로 차서 딱 여기가 가야 되는데 차기도 전에 여기가 무릎이 굽혀진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차기도 전에 고관절로 이렇게 상체를 튼다 그게 아니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지금 공 잡는게 약간 멀어 네 근데 그건 이제 차차차 개선될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다시 이쪽 그렇지 땡기지 말고 그다음에 팔이 그렇지 괜찮아 공이 안 들어가도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이러지 말고 나이스 좋아 그렇지 그렇지 좋아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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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탓점이 좀 빨라 네 그렇지 탓점이 조금 이쪽 탓점이 네 딱 이 옆에서 허벅지 딱 앞에서 맞는다는 느낌인데 살짝 앞이다 이렇게 되면 엉덩이가 빠진다고 탁 이렇게 그다음에 치면서 엉덩이가 빠지면 안 돼요 탁 이런 식으로 그렇지 나이스 일어나지 말고 나이스 일어나잖아 힘들어서 나이스 일어나지 말고 힘들어 힘들어 힘들다고 일어나지 말고 당기잖아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좋아 쁘 탓점은 여기가 좀 쁘 탓점은 한글자막 by 한효주